인천 주한장로교회가 박종인 수석부목사를 편법으로 담임목사로 청빙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후임목회자 청빙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최대 교세를 지닌 주한장로교회가 나겸일 원로목사의 후임목회자 청빙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당초 주한장로교회 당회는 지난해 12월 수석부목사이던 박종인 목사를 후임목회자로 내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주한장로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가 곧바로 단임 목사에 청빙될 수 없도록 돼있어 주한장로교회는 일종의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후임으로 정한 박부목사를 외부기관에 보낸 뒤 2년 뒤에 공식 청빙 절차를 밟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교회에 계속 관여할 수 있도록 행정목사의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 나겸일 원로목사를 1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들을 중심으로 박목사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서명 참가자가 만명을 넘어서자 당회도 당초 청빙계획을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주한장로교회 당회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잇따라 모임을 갖고 박종인 부목사의 후임목회자 내정을 처리하고 8인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청빙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박목사가 후임목회자 내정자 신분을 자진 사퇴하고 당회는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당회는 다만 박종인 목사를 부목사 신분으로 복귀시키고 박목사에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강경한 서명파들은 박종인 부목사의 해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성섭입니다.